지금 뭐 역삼동에서 불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에 장 보러 왔는데 어? 나는 뭐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사고가 나냐 지금 난리가... 우와 불이 심각하네 이야 위의 층 다 태워버렸네 지금 그러면 저기가 11층이니까 12, 13, 14, 15, 16, 17층 다 피해 입은 거네 이야 이거 위에 지금 소방관들 보이나요? 불 켜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소방관들 엄청 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믿는지 모르겠네 지금 긴급 구조 동재단 연기가 계속 나네 다친 사람 없어야되는데 다친 사람 없어야되는데